안녕하세요. 드디어 타이타닉이 완성됐습니다. 일단 한번 둘러보면 도색은 하나도 하지 않은 거예요. 이런 작은 디테일한 부분들은 도색을 좀 하면 좋은데 귀찮아서 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그런 모델입니다. 이 모델을 딱 찍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. 이런 배, 실 작업, 로프 작업이 많은 이런 배들 작업을 정말 짜증나서 하고 싶지가 않아요. 스트레스 써요. 스트레스. 예전에 사놓은 거라서 그냥 뜯은 김에 어쩔 수 없이 만들긴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구형 보트들 구형 보트들이 있고 불도 들어옵니다. 이렇게 지금 좀 환해서 잘 안 보이지만 캄캄할 때는 그래도 잘 보여요. 다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족스러운 것도 아니에요. 그냥 뭐 It's okay. It is Titanic. 그냥 그 정도. 대단한 성취감 이런게 드는 것도 아닙니다. 그냥 It's okay. 어쨌든 완성은 했다. 그 정도. 뭐 타이타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뭐 사셔도 괜찮은데 제 개인적인 취향은 그렇게 추천은 아닙니다. 이 로우 부작업들 진짜 특히 위에 이거 위에 쭉 가는 이거 정말 짜증 났습니다. 하여튼 서서 완성을 하면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. 뒤져보니까 지금도 계속 팔고 있더라구요. 가격은 뭐 한 37,000원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가격은 비싸지 않습니다. 가격 대비는 좋아요. 아카데미가 가격은 비싸지 않아서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. 제품 퀄리티도 좋고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. 역시 아카데미 원하시는 분은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정도입니다. 이렇게 해서 타이타닉의 제작기를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바이 바이 감사합니다.